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1회 제일 처음 봤던 산업안전 산업기사입니다. 첫 번째 과목부터 필기 기출 문제죠. 산업안전 관리론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중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좀 일반적인 이론으로 나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일에서만 발생한다. 나쁜 일에서만 아니죠. 좋은 일에서도 스트레스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 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좀 좋지가 않고 잘못하면 질병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직무몰입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안전에서 바로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을 공부를 하게 되죠.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요. 보기가 지금 3번에 해당되는 이 보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과거에도 나왔던 보기예요. 나머지 보기들이 변경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산업안전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상황에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에 관련된 직무몰입과 생산성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사항을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2번 누전 차단장치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키고 동작 상황의 양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작동시키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동 검사에 해당된다. 작동 점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검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방법에 의한 안전 점검의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방금처럼 기능 점검은 기능의 양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작동 점검은 말부대로 작동시켜서 양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점검이 되려보시면 됩니다. 종합 점검은 종합 점검이고 외관 점검은 유관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외관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 방법에 의한 안전 점검의 종류, 그리고 방금 봤던 작동 작동 기능에 관련된 기능 점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재해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해 사례는 주관적이며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자,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반드시 객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 안전에서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 안전에서 어느 이론에서든지 간에 주관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주관입니다. 그렇죠? 산업 안전에서는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잘 없고 재해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해서 객관성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거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문제점과 재해 요인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재해 사례를 과제로 하여 그 사고와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재해 요인을 규명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해 사례 연구를 하는 거죠. 또 재해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은 다음에 같은 재해나 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